이제 칼이 쓰니까 안 무섭냐? 맨날 도망가더니 야! 너 라발 칼하고 방패는 놈이 이렇게 도망가면 어떡해? 너 안 창피해? 칼하고 방패는 놈이 도망가? 강아지가 이렇게 무섭냐? 물 쏜다 그러면?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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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약해 방패를 막으면서 앞으로 와야지 야 도망만 가면 어떡해? 물을 뚫고 와야지 연서 물을 뚫고 와 방패로 막으면서 실패 다시 도전해 보자 저 쪽에서 다시 오세요 야 삽生活이 조종이 안 되냐? 오래간만에 de우는 겁니다 오세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 방패로 물을 막고있어 삼촌 항복 오 연세 방패로 물 잘 막힌다 다시 막아봐봐 연세야 이거 물 막아봐봐 방패로 물 쏘는거 막아봐봐 방패로 저쪽가서 저쪽가서 방패로 막아보세요 방패로 물을 막으면서 나와봐 방패로 방패로 막아보라니까 연세야 그렇지 그러면서 물을 칼로 잘라 칼로 잘라 물을 그렇지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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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도 무시있다 보네 흐흐흐흐 아이고 방향 좋아하라고 그것도 노네요 먼저 애들 마시면 안돼 인사하고 인사하고 주면서 인사 아줌마 초암으로서 물이 강하고 왔네 씬은 안맥이냐 워낙에 물을 좋아하셔서 전진이다 공격 앞으로 공격 앞으로 아휴 찌푸려 읽어봐 그만하자 추워서 감기걸리겠다 안추워 감기걸려 너 지금 아직 추워 야야야야 그만 심하려 맞춰봐 여기까지 안오지롱 아깐 왔는데 조금만 왔어 조금만 잘싸봐 잠시만 맞춰봐 잠시만 맞추면 요게매달 하나 안오지? 칼을 이용해봐 칼을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제 비닐에 유정하니까 구독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ㄱㄱㄱ ㄱㄱ ㄱㄱ